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진에서 8조 원대의 5G 통신 장비를 수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 통신 사업자를 위한 6GHz 이하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면서 버라이진이 본격적으로 5G 투자에 나섰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5G 시장을 놓고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전자의 3파전이 전망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일 인천과 중국 청두를 오가는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으로 아시아나의 한중 노선은 창춘, 난징에 이어 총 3개 노선이 운항하게 됩니다. 인천 청두노선은 주 1회로 목요일 밤 10시 50분 출발해 다음날 새벽 2시 15분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우려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920명이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1분기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실직이나 휴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됐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직무 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필기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국제공업 감사합니다.